지난 2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송진수 강서구장학회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이사 선임의 건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장학생 선발계획안 심의의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.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는 그동안 강서의 인재는 강서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.